아주 확실하게 점수를 주려고 좀 쉽게 내는 것 같습니다. 이 삼각함수도 기존의 문제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. sin2분의 a의 제곱이다라면 반각 공식이 바로 보이죠. 1-cosa가 됩니다. 이 각의 두 배가 써지게 되죠. 그리고 cos2a라면 딱 봐도 배각 공식이죠. cos2a다 딱 봐도 배각 공식. 세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cosa가 나와 있으니까 cos으로만 표현된 것. 즉, 2cosa의 제곱 마이너스 1로 쓰면 되죠. 원래 두 개 더 있습니다. 1-2배의 sina의 제곱 혹은 cosa의 제곱 마이너스 sina의 제곱 이렇게 세 줄을 쓸 수 있죠. 그 중에 뭘 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따라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르죠.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. cosa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의 제곱이니까 16분의 1 마이너스 1이다. 그렇죠? 따라서 8분의 1이죠. 8분의 1. 마이너스 8분의 7이죠. 자, 2분의 1. 1-cosa의 4분의 1입니다. 4분의 3. 8분의 3이다. 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두 개 더해주면 무엇이 됩니까? 마이너스 8분의 4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다.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. 자, 그래서 문제 5번에는 몇 번이 됐습니까? 1번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자, 기본적인 문제들로만 이렇게 쭉쭉 나와있기 때문에 앞에 순항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서 걸렸다면 정말 공부를 많이 안 한 거예요. 그렇죠? 여러분들 거의 공식을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식들 그리고 헷갈리지도 않게 해줬어요. 어떻게? 우리가 외웠던 그 형태 그대로잖아요. 2분의 a의 제곱. cos2a. 이런 것들도 사실 이거하고 이것들의 모양을 살짝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더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.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.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는 내용의 문제다.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. 문제 6번입니다. 자, 이제 여기 있는 거죠. 두 사건들